마산의 오래된 카페 해걸음입니다. 계단으로 지금 올라갑니다. 팔로우가 있는 입구에 화장실이 있구요. 오늘 왜이리 저녁하시죠? 저장 저녁합니다. 아 그래? 고객무 사장이 지금 반겨주고 있습니다. 네. 음악이 특징인데 이렇게 일주일판이 많구요. 일주일판에 없는 곡은 또 다른 인터넷으로 통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손님들의 취향을 딱 파악해가지고 그 손이 오면 알아서 고객무 사장이 그 손님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좀 독특한 그런 마산의 전통적인 카페입니다. 해걸음 고객무 사장 죄송합니다. 부터 고객무 사장